2023년 개면연 새해 첫 명절 설 새해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팍팍합니다. 민생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혼풍이 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금리시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고통을 완화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혼란과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경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